현재 진도 해역에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파고도 높지 않습니다. 바람도 거세지 않은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맑은 날씨 계속되겠고요. 시간이 갈수록 바람과 파도 모두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물살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오늘부터는 바다 물대가 중조기에 접어들면서 수중 작업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겠는데요. 오늘 조류가 약해지는 정조 시간은 앞으로 두 차례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8분과 밤 11시 14분을 전후해 1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영동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많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오늘 고온 현상도 누그러듭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청주와 대전 22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denn 이제 리멍-하빵뉴하고 고온 현상 진출 die Kamen 일과 함께 오늘 새ک corporations 간춤 환경iqu 꽃 схroseuna 이렇게 빠른 communism 에요. 감사합니다.